자 야생 까망입니다. 아 아까 오프닝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서 또 하고 있어요. 구멍치기 하러 왔는데 짠 안녕하십니까 천짜렉치입니다. 네 같이 왔습니다. 여기서 구멍치기 해보고 싶었던 스팟이었는데 여기 한 번 오게 됐고요. 여기서 한 번 신나게 구멍치기 한 번 해볼게요.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레고띵 바로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와 구멍 진짜 좋다 여기. 아따 기가 막히네. 대박 구멍. 나오세요? 그냥 나와 이거 진짜 무조건 나와 무조건. 넣으면 나와. 확실히? 넣으면 무조건 나오는 구멍. 준비. 야 물었어. 야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보여줄게 보여줄게. 야 늦춰맞이 없네. 오자마자 늦춰맞이 바로. 우와. 야 아깝다. 한두 마리가 있는 거 아닌데 이거 지금 여기? 우와. 봤죠 봤죠. 와 장난 아니네 형님. 지금 세 번 넣었는데 세 번 다 입질 받았어. 여기 한 번 넣어봐. 가방 형님이 계속 실패했거든요. 기가 한 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잡은 형님 레알 봉치 인정? 인정? 우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아이고 너무나 당했구만. 이게 뭐지요? 몰라. 아니 지금 내가 어종을 세 개로 본 것 같아 방금. 와 지금 이게 대박입니다 여기.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형 형기 찍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와. 저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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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베돌아치가 엄청 큰데 저거. 야야. 야야야. 한두 마리가 아니야. 우와. 와 진짜 커. 장어만의 장어. 오 개빡이 또 다근발이 베돌아치. 소고를 발견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 잡아볼게요. 우와. 우와 싸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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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잡았네. 잡았어.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야 이게. 냉장고 같아 냉장고. 하루 또 한 번 잡을게요. 일단 킵 해줄게요. 야 와. 지구 좋네. 오 저거 봐. 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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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오는 거 봐 나오는 거 봐. 야 뭐. 배미 있는 거 배미야. 된 거 같아. 야. 안 되구만. 베돌아치 사이즈가 이만하거든요. 꺼내서 보여줘야지. 꺼내서 보여줘야지. 꺼내서 보여줘야지. 꺼내서 보여줘야지. 야.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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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우와. 아이고 야. 이끼를 털리고 있는 거. 에라이. 이거 크리스 맛 좀 봤거든요. 거의 입으로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죠. 야 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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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냄새 맡았어. 우와. 야. 에라이. 이번에 끌어올릴게요. 계속 밥만 주는 거 같은데. 올라옵니다. 올라온다 왔어. 우와. 왔어. 야 돌이야. 야 돌이야. 대형 베돌아치. 한번 잡았어. 초대형. 밀당이야. 밀당. 왔어. 안녕히 계세요. 응. 에헤. 조작. 역시. 조작. 바늘이 상태를 안 줬구만요. 바늘 또 상태가 안 좋대.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바늘의 상태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좋고요. 한대. 맞고요. 맞고요. 거기 있는 애들 입에 한번 다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야? 그런 거 같네. 다른 데로 이동하자. 잘 봐야 됩니다. 잘 잡네. 잘 잡어. 네. 행동이 왔어. 와. 잘 잡네. 잘 잡네. 어. 저거 빈이 또 사이즈가. 어. 쫄다고 사이즈야. 그러니까 니 것만한 걸 계속 잡네. 하하하하. 여기 굉장히 좋은 구멍이에요. 우와. 물었다. 예헤이. 물었네. 그래도. 초차 거보단 커서 다행이다. 야. 손베이가 나오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손베이가 나온다는 거는. 손베이는 굉장히 크게 자라는 어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베이 놔줄게요. 잘 가라. 여기 100% 있지. 여기 구멍 보이죠. 저 구멍. 야. 여기는 무조건 없을 수가 없는 구멍이야. 그냥 여기 딱 넣어놓고. 살짝 기다리면 확 당길 거야. 100% 있어요. 우와. 잡았다. 잡았습니다. 우와. 사이즈 진짜 좋아요. 이거 개블럭. 거의 한 20 가까이 나오는 개블럭인데. 이 정도면 진짜 킵해도 될 정도로 큰 사이즈입니다. 가라.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자. 저기 굉장히 좋거든요. 다시 또 저기 해볼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여기. 여기에 한 번 구멍에다 또 넣어서. 싹 놔주면. 우와. 잡았. 잡았다. 우와. 더 커졌네. 더 커졌어. 이야. 나 이렇게 크면 처음 봤어. 진짜 크다. 와. 어디 갔어. 초짜. 대박. 이러면 자랑해야지. 이야. 크지. 어. 저 포인트 진짜 좋아. 대박. 개볼라.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넣어놓을게요. 킵. 자. 또 있나 볼게요. 자. 뒷줄. 오. 있다 있다 있다. 우와. 우와. 지금 여기 네 마리째 나왔습니다. 아주 여기 그냥. 난리가 났어 여기. 어. 뭐야. 뭐야.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제발. 우와. 우와. 잡았다. 또 잡았다. 베드라치. 잘 가. 또 또 저 등 돌리고 있는 거 보세요. 창피해가지고. 확실.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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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없을 수가 없다. 오. 오. 우와. 이야. 진짜 커. 우와. 용이야. 용 용 용 용. 우와. 더블샷. 이거 깊이 해놓을게요. 우와. 영상 못 찍었는데 엄청 커요. 사이즈 좋은 거 봐. 와. 진짜 크다. 자. 이것도. 킵해 줄게요. 사이즈 좋으니까. 우와. 잡았네. 어. 씨. 잡았어. 우와. 하. 아. 나는 잡았다 하면 이렇게 큰 거 잡지. 자.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이거 또 사이즈 좋아요. 우와. 대물 개불라. 이것도 킵해 줄게요. 저걸로 잡으면 똑같은. 참 참 참. 초짜야. 가자. 또 잡았어. 초짜야. 가자 이제. 아. 형껏 잡은 거 봤지. 아. 너무 큰 짠지요. 그럼. 그만한 거 잡아야지. 아. 요건 방세해. 방세해 올게요. 자. 집에 도착을 했고요. 조각 보여 드릴게요. 자. 오늘 잡은. 초반에. 2마리. 오. 장어 2마리에. 다근발이 있을 때의 맛. 요거. 회를 딱 쳐가지고. 한번. 같이 먹겠습니다. 자. 요렇게 손질을 다 했고. 요런 식으로. 한 점씩. 요만큼 나왔지만. 진짜 맛있을 겁니다. 빠르게 손질을 해 줄게요. 작년이 베드라치 회를 한번 먹어봤는데. 겁내게 맛있더라구요. 자. 오늘도 과연 그 맛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뽈락뇨 껍질은 요렇게 베드면 돼요. 쉽게 벗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해보는데 잘 오네요. 유튜브 열심히 해봤다고. 요렇게 해서. 쫙. 여기가 맛집이라서 찾아왔습니다. 비싸 근데. 청소 열심히 해볼게요. 청소 열심히 해볼게요. 청소 열심히 하라고. 됐다. 회를 다 쳤습니다. 어.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요게 베드라치고. 요게. 개볼락. 형님 먼저 드셔보세요. 아우님 먼저 드세요. 아우님 먼저 드세요. 아니 저요. 먼저 드세요. 간장도 파도가 있는데. 요게 베드라치에다가. 꼬들꼬들하네. 개볼락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게 더 맛있는지. 네. 맛두죠. 볼락도 엄청 꼬들꼬들하네. 자 베드라치 한번 먹어볼게요. 베드라치. 형님. 눈 감고 먹으면은. 다근발이네. 개볼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